자기객관화. 이 자기객관화 되게 중요한데 자기객관을 좀 잘못하기 시작하면 일을 너무 벌린다면 오히려 다 망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특히 수면시간 같은 건 되게 잠을 적게 자도 되는 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나는 7시간 이상 안 자면은 일단 메인 잡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. 이러면은 그분은 좀 한계를 두셔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시에서 2시에 자거든요. 그리고 나서 한 7시 정도에는 일어나야 돼요.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애들 아침에 라이드를 해야 되거든요. 7시 반에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 한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를 자도 저는 그렇게까지 큰 무리가 없어요. 저의 라이프 스타일로 한 15년, 20년 동안 살아온 그걸 봤을 때는 그런 상태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한 3시간 정도 뭔가 하나 할 수 있는 시간을 세팅을 해놔도 괜찮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12시에 자야 되면은 뭔가 좀 그 시간대에 뭔가 하기가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거 최대한 자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. 괜히 이를 벌렸다가 오히려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자 남 신경 쓰지 않게 이게 사실은 미국을 포함해서 조금 해외에 있으면 조금 더 쉬워요. 왜냐하면 여기는 남 신경을 진짜 안 쓰거든요.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. 근데 이제 한국이 조금 유독 더 옷차림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로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내가 여러 가지를 막 하고 다닐 때는 사실은 초반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쟤 왜 이렇게 놔대고 다녀? 이런 느낌이거든요.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. 2, 3년 차 된 사람이 이것저것 하고 다닌다. 저 사람이 어디서 책을 쓰겠다 하고 이러면은 좀 그런 느낌 들잖아요. 근데 그런 말 들어도 신경 쓰지 않아야 됩니다. 앤 잡을 하지 않으면 뭔가 게으른 느낌이고 뭐 1, 2년에 한 번씩 이직하지 않으면 능력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한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또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한 가지를 정말 10여 년, 20년 동안 파는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일 때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한 직장 안에서 조직원들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그 회사 프로젝트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자로 성장하는 역량을 갖춰나가는 것도 자주 이직할 수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. 근데 이제 우리 사회를 좀 많이 보면은 저는 이제 좀 한 발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인터넷에서 굉장히 1, 2년에 한 번씩 변하는 그런 유행 같은 게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만 해도 욜로를 한창 외치던 사람들이 한 2년 전에 갑자기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자로 다 인생관이 바뀌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니까 짠돌이 짠순이 모드로 살기 챌린지 같은 걸 하는 등 트렌드나 이런 것만 따라가가지고 내 가치를 계속 변화시키면은 정말 끊임없이 삶의 패턴만 바꾸다가 그냥 뭔가 정체성 없이 계속 사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남 신경 최대한 많이 안 쓰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은 그것도 할 때 남들이 약간 좀 고가하게 보는 그런 시선이 있더라도 좀 덜 신경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초반에는 그런 시선이 꽤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사회의 초년상 때는 허슬링하는 거 여러 가지 회사도 옮겨보고 해보는 게 오케이입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년 차까지는 뭐 1년, 1년 반에 한 번씩 옮겨도 상관은 없어요. 왜냐하면은 내가 졸업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사회에서 나와서 일을 해보면은 그게 진짜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거나 원하던 일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그때는 진짜 내가 좀 더 오랫동안 파고들만한 서브젝트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. 근데 그 시기 때 연봉을 너무 최우선 목표로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 시기 때 연봉 올려봤자 보통 이직하면서 올려봤자 한 2, 300 올리고 이러거든요. 1년 차 됐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올려주겠어요. 그런 것 때문에 옮기지는 마시고 장기적으로 할 만한 직업인지 긴가민가한 그런 상태다.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분야를 확인해보는 그런 용도로 이직을 해보는 것 허슬링하는 것들은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나도 남의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되는데 나도 남 신경을 너무 쓰면서 뒷담화를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뒷담화가 대부분 다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. 저도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유학을 오게 됐어요. 제가 떠나야 되는 딱 2주 전에 2주 전에 저희 첫째가 태어났거든요. 아기가 너무 갓난아기고 이제 와이프도 그때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이런 저런 복잡한 이유가 있으니까 몇 개월 정도 저만 먼저 나와 있었고 저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이었으니까 저는 영어 쓰는 나라를 그때 처음 왔어요. 그런 상태를 자세한 내막을 모르면서 저희 이제 둘을 다 약간 조금 어설프게 아는 학교 동기가 있었어요. 근데 그 사람이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는 게 나중에 귀에 들어왔어요. 저는 애 태어났는데 애란 와이프 놔두고 혼자 편하게 유학하러 갔다 이러면서 약간 그런 걸 막 이야기하고 다녔나 봐요. 근데 그 이야기가 나중에 제 귀에 들어오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 마음이 되게 안정되고 저의 상태가 모든 게 남부럽지 않은 상태다 이러면 그렇게 크게 안 들렸을 수 있는데 저도 그때는 이제 모든 5년간의 그런 경력도 다 버리고 나오고 미국 오면 어차피 그거 다 안 쳐주거든요. 한국에서 경력 몇 년 해봤자 다 저희 가족도 힘든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런 약간 뒷담화 같은 걸 들으니까 그 말들이 되게 딱 박히더라고요. 그 분하고는 그 이후에도 잘 안 친해져요. 되게 작은 뒷담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가 좀 힘든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작은 뒷담화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뒷담화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.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. 왜냐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과 결국에는 뭔가 같이 해볼 일이 업계에 같이 있으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자그만한 일 때문에 결국에는 틀어지는 경우가 왕왕 생기거든요. 자, 재미를 느끼는 일 이건 뭐 되게 심플하죠.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다 컨텐츠 만드는 걸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이제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전에도 2012년 이때부터 컨텐츠진흥원한테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.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업계에 있는 사람들 인터뷰 좀 하고 다니겠다. 근데 그때는 기사를 썼거든요. 그 기사 하나당 돈 얼마씩 받으면서 결국엔 이제 기사를 쓰기로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2년 정도로 인터뷰를 그때도 막 하고 다녔었고 심지어 다른 도시에 막 멀리 한 4, 5시간 차를 타고 가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줌으로 인터뷰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는 재미있어 했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은 거에서 좀 배우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저의 경험들을 좀 간접적으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되게 재미를 느끼면서 했었고 근데 그런 성향이 그냥 좀 이어져가지고 저는 유튜브에서도 여전히 이제 인터뷰 컨텐츠도 종종 하고 있는 것 같고 재미를 느끼는 것들 위주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특히 본인의 커리어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좀 발전적인 방향의 종류의 것이라면 더더욱 좋겠죠. 자 마지막은 심플하죠. 체력. 한 30대 후반 남자분들도 20대 후반에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더라도 30대 후반 되면은 이제 업계에서 10년 차 이상 되실 건데 이미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씩 앉아가지고 일하신 그런 몸이 되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때 한 30대 중반 정도부터는 운동을 나의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세팅을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엄청 빡세게 해야 되는 그런 운동이 아니더라도 뭐 만보 걷기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최근 한 1년 반 정도는 자전거 타기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하나 정해가지고 좀 유지를 해주시지 않으면은 장기적으로 뭔가를 하기 진짜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한 40대 이후 커리어를 쭉 이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체력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 N잡을 안 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 승자입니다. 사실 한 가지 잔만 하고 나머지 일들은 다 취미활동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잡과 취미는 어쨌든 잡은 좀 돈이 관련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돈이 약간 걸리면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약간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발전한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아요. 사실 취미로 하면은 쉽게 포기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근데 잡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대방도 있고 나에게 일을 맡긴 그런 그룹도 있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끝까지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잡을 통해서 더 발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. 호기심이 너무 많다. 근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다. 이러면은 그런 사람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. 저도 이제 약간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좀 확장해가는 그런 편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일만 할 때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활동력이 넓어지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고 파이어가 목적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일의 종류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고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이드잡을 병행하는 그런 슬기로운 엔잡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